자세히 여기 앉을까? 아 여기 좋다 마님 마당 좀 쓰겠습니다 여기 멍때리기 딱인 것 같아 진짜 멍때리기가 사람도 없고 돈 내놨는데 그렇게 날도 오니까 별로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감사드리고 있는데 금세대 눈이 안 뜨겁지요 여기 사과봐봐 사과봐 사과 보이십니까 여러분 멋있어요 아 여기 먼저 청룡이 형님이랑 오전이죠? 어쩐지 그때 되게 좋았는데 영상으로 보면서 오 멋있다 했는데 비빔국수 두 개랑 너 막걸리 한 잔 먹을래? 오우 좋죠 오우 너무 멋있다 동동주 한 잔 할래? 막상 이렇게 중국집 구경 다니고 맛집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오우 좋죠 냉수 먹고 싶어요 잘 잊으십시오 많이 여러분 짠 비빔국수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망양보단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하하 음 사일로 없어 사일로 없어 사일로드슈 아 아빠 커피 입술아요 다른 인도? 응